오 대박! 티밍하는거 봐 얘네봐! 싹바가지 없는 짓들 아네 봤죠 여러분들! 둘이! 이번판 해보고 만약에 치킨을 먹으면은 조금 더 하다가고 치킨을 못 먹으면은 오늘은 조금 일찍 들어갈게 여러분들 가봅시다 꼭 이런 얘기하면 치킨 먹는 판도 있어 갑자기 입방정 떨어가지고 제가 연장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잘쌌다 이번권은 착건들고 있었네 오면 나 잡으려고 무서운 친구였구나 아 뭔가 좀 불안한데 왜 연장 얘기했는데 갑자기 샷이 좋아졌지? 아닌데 이러면 점점 불안해지는데? 버기버기 투척무기도 먹었겠다 연막이 없기는 한데 적을 잡고 뺏어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뭔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해피엔딩이 아니고 이런데다가 멈춰서 쏘는거는 멍청한 짓이죠 분명히 그러면은 나한테 여러 곳에서 이 샷각이 나올거고 안전하게 플레이 합시다 치킨을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 드디어 구했다 버기타고 다니면 너무 위험해 야 이거 먹은 사람 어딨니? 여기 근처에 있잖아 솔직하게 얘기해봐 여기 근처에 있지? 어딘가 분명히 있는데 어딘가 분명히 있는데 어 잠깐만 쟤 앱답이야 님들 잠깐만 안돼 안돼 앱답 쏘지마 제발 한발이라도 덧 쏘지마 그만 쏴 짜샤 너 지금 열곱밖에 안 남았어 기다려 내가 갈테니까 기다려 내놔 내거야 아 미안 나 앱답에 눈이 멀어가지고 누비암비야 나 유튜브가 뽑아야돼서 아 고맙다 MZ3랑 너 앱답이야? 끝났지 그러면 이 중요한거를 나한테 갖다줬으면은 내가 또 플레이가 좀 달라지지 덥스 덥스 앱답스 템 최고네요 템이 골라먹는 재미가 있어요 천천히 먹으면서 기다려봅시다 만약에 이번판 치킨을 먹는다 그러면 또 입방정을 떨어서 먹은 겁니다 아 이렇게 템 먹을 줄 알았으면은 연장 얘기하지 말걸 까비 여러분들 아까 했던 말 주워 담을 수 없습니까? 그럴 수 없지 역시 여러분들은 정이 있어 남자가 갑박아 있지 그래요 뱃살은 있는데 자기장 너무 좋아요 지금 이쪽으로 다 올 듯? 진짜 이쪽으로 다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온다 아아 아깝다 잘 때렸는데 오오 대박 티밍하는거 봐 얘네바 싹바가지 없는 짓들 아네 봤죠 여러분들 둘이 몇 미터지 몇 미터지? 백미터 이.. 아 갈뻔했네 누구야? 야야 티밍 잡아야돼 쟤네가 생존 2까지 살아남으면 더 대박이긴 하거든요 와아 망했다 와아 자기장 와아 저..저..저기까지 저기가 가운데네 왜? 야 얘 뭐야 바퀴를 부셨어? 안돼 어때? 깜짝 놀랬지 너 조끼 빨간색 들어왔지 이제? 앱단 맞으면 조끼 빨간색 들어올걸 이코데 네 내가 왼쪽으로 크게 돌까? 그게 낫겠죠? 여기 두 명 있는거 봐 와 두 명 있는거 봐 극혐 제발 니가 죽어줘라 야 니가 죽어줘야 돼 내가 그래야지 티밍 잡을 수 있어 제발 부탁이야 쟤네 티밍이다 쟤네 티밍 잡을 수 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식이 2대1로도 인마 어? 내가 생각했던 큰 그림이 이루어졌구만. 안되지. 팀이 참교. 나이스 굿게임. 2대1로 이겼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. 천마야. 니 만점 뻔딴. 또야. 니 만점 뻔딴. 박아. 뭐라고? 뭐라고 했어 지금? 너네 너무 못했어. 내가 너네 바보라 그랬어 너네 둘 다. 내가 중국말로 더 심한 유혹할 줄 알고 있는데 방송이라서 좀 참았어. 근데 한 명이 이제 기어가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친구를 기절시켰는데. 다운을 시키려고 그랬거든요. 근데 아까 시야가 안 나오더라고요. 이게 이제 점점점점 밑으로 내려가니까. 그리고 또 혹시나 계속 내밀고 있다가 이 친구한테 죽을 것 같아서. 제가 좀 때려놓고. 제가 선광을 던지고 차를 조금 활용했죠. 근데 이거 차가 좀 이렇게 헛돌았어요. 자 한 명 먼저 잡고. 그 다음 이 친구가 이제 시야가 또 안 보여서. 차를 살짝 해서. 나오게끔 했죠. 자 이렇게 마무리. 와 근데 여러분들 저 한 대도 안 맞았어. 팀이. 아 잠깐만. 아 연장이네. 아 이게 좋아할 게 아니었어. 아 또 입방정 떨어서 또 시작됐다. 미션 있을 때나 좀 잘하지. 저 수류탄에 죽을 줄 아는데 안 죽었네. 아 까비. 잡았다. 이 친구 분명히 수류탄 맞았을걸요? 야 그리고 이 친구가 복음 먹고 온 걸 알아서. 야 너 어디 기분 안 좋은 일 있니? 왜 10포를 나한테 던지니? 이상한 애. 왜 그래 오늘 뭐 직장에서 안 좋은 일 있었어? 어머 저기 있네. 저기 나무 뒤에 숨어있는 거야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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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팔 보이는 거 봐. 어머 어머. 어. 멘탈 완전 나같이 다섯개 다 먹었어 친구야 어때? 기분 어때? 새콤달콤? 거의 그냥 마이쮸 먹는 같은 느낌이었지? 괜히 내밀었죠 근데 저 보급이 뭘까? 뭔데 총을 안 갖고 왔지? MZ3였나? 어그인가? 궁금하긴 해요 가볼까? 어 뭐야? 누가 가져갔지? 가져갈 사람이 없는데? 아까 가져간 사람 제가 잡았거든요 뭐야 뭐야? 내가,. 그 가능한 나는 ',?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은 그래도 야아 니가 갖고 간 거야 혹시? 앱답? 너야? 야 앱답 얼마 안 썼네 지겠네 이제 이제 시작한 거고 앱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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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식이 말이야 어디서 어디서 시끄러워 맴매마자 왜 날 쏴 짜샤 어머 왜그러니 진짜 너 야 니랑 나랑 싸우면 안돼 저기도 있잖아 야 이거 망했어 이거 어떻게 야 거기서 니가 양각잡아야돼 니가 양각잡아야돼 이걸 먹습니다 역시 갓MG3 아 나이스 굿게임 좋습니다 좋습니다 와 힘들었다 역시 버프 먹은 하스님 키우 상대방 풀 피웠거든요 야 진짜 놀랬을걸 이친구 이게 MG3에요